제가 나와 있는 이곳 이렇게 멋진 백마도 보이고 범상치 않은 건물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군지 짐작이 좀 가실 텐데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의 하늘궁입니다. 오늘은 허 후보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20대 대선에 출마하시게 된 계기를 나는 이제 대통령이 될 때까지 나가지. 대통령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30년 전에 결혼 문제, 인구 문제 5천만 명을 우리가 유지하려면 결혼을 재퇴제퇴해야 된다. 그게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이 실패했어. 기성세대들이 젊은이들 결혼에 별로 관심을 안 두고 젊은이들의 생활에 무관심했다고 봐야지. 옛날부터 공약은 국회의원 100명 축소, 월급 없이 명예직, 국회의원 100명, 보장은 없고 뭐 그게 옛날부터 공약이고 그다음에 남녀 코로나 긴급자금 1억 주는 거 그다음에 월 150, 국민 배당금 국민들이 그게 제일 좋을 거야. 65세 이상은 매월 220 어떤 지시를 가장 먼저 처음으로 좀 내주실 건지. 국민한테 이제 1억 주는 게 제일 급하지. 제일 먼저 한미 스와프, 한일 스와프, 기타 나라 스와프에서. 대통령 집무실에서 최초로 경제비상을 하죠. 그게 뭐냐 하면 대통령 긴급 재정명령권, 국회 동의는 나중에 받는 거니까 국민 한 사람당 1억씩 주려면 정확하게 18세 이상이 3,500조가 있어야 되니까 한 4,000조 양적 완화. 그게 첫 번째 결제지. 날씨가 풀려가지고. 이게 유세가 없거나 좀 하시면 여기서 좀 어떤 활동들이 좀. 여기에서 사람 만나는 거지. 사람이 1년, 10, 2달 계속 오니까. 오시는 분들이 좀 많이 좀 좋아하시나요? 오, 그렇지. 뭐 와서 이제 사람들이 여기 한 100만 평 넓으니까 구경하고 다니고 자기들 운동하고 여기서 자고 밥도 먹고 다 대원이 되니까. 지금은 이제 국민들이 내가 거점으로 다니면서 유세를 하거든. 그래서 아마 국민들이 요야 찍어봐야 또 끝없는 정쟁. 시끄럽고 돈도 안 내고 흑영역 찍어서 1억 받고 결혼하면 3억 받아야 돼. 젊은 사람이든 아니든 사람이든 내 만나면 인사가 1억. 1억이야. 실례가 아니라 발차기 한 번. 발차기? 어제 발차기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일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아, 어제도 발차기 많이 했네. 어, 발차기. 아이고. 이게 무궁화 발차기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이걸 되게 빨리 하지. 이거 지금 시범을 보이는 거야. 안녕하세요. 우리 TV에서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대통이 되면은 1945년 8월 15일은 우리가 해방된 날이고 3월 9일은 우리가 빚에서 해방되는 날입니다. 한 사람당 1억씩 받고 국가 코로나 긴급자금 1억씩을 18세부터 주고 돌아갈 때까지 매월 150만 원. 65세 이상은 매월 220만 원. 후보 440만 원. 이래서 우리 국민이 확실히 중산층으로 부익부 비닐핀을 끝내고 우리 경제 규모에 걸맞게 세계 10위 경제 대국 국민답게 살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이준께 진심으로 이준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